아 아 쫑쫑 아유 눈에만 미식해 미식 이거 미식하고 마당이야 이거 이 미식은 토끼 줄려지는 미식 어떤게 풀더른 이거 이거 미식이라 아이가 그거 풀 아니고 진치여지는 임수다게 아이고 짐잔김치도 그거 제법 이제 먹긴 했지만은 헛설 이제 슬퍼가지 아님 수각에 그거 해동 이거 짐치여여 저 아이들 신디도 옷을 보내고 아이고 아들은 이걸로 영 참 물짐치나 희연놈인 국수솔만 없고 그 영 아이고 얼마나 맛좋게 먹읍니까 그 그인 그 저 어머니 입맛 없을 땐 참 어머니 이걸로 짐치해주면 저 물 자박자박하게 해주면 국수솔만 먹으면 참 아이들도 잘 먹고 그것보다 맞춘 그릇입니다 툭락크게 어멍해준거 마주탱콧노디 이거 영양 짐치여지는 임수다게 난 이거 봐가믄 꼭 논비먹당 쫄라분 덴가리만 남은거다 막 영 별로 찝찝행 별로 안좋아 에이 이거 논비먹당 남겨본가이러 덴가리 쫄라분가 아니라 어느 만에 나 이거 영양가이신거 중아람쑤가게 이건 호나 내볼 것도 오신대다게 이거 양 참 먹어지면 소화도 잘 되고 참 비타민도 이거 하영 들으시고 나도 참 이걸로 짐치여민 거흥주왕 옛날에도 참 어머님 산때 이걸로 짐치여영 맵지 아니하게 고초꼬루 하영 안넣고 쿠키영 안내민 아이고 이아인 미식을 흐의도 그자 소맛이 있어누난 삼삼흥먹게 난 딴집이 거 미식 매완붓먹어도 느헌건 먹어진다흐흥 그건 고런한말 자꾸 튼 내집네다게 삼삼이고 사사고 인혁이부러 인혁을 그쭉 칭찬을 해니까 아니 겨우고 난 이거 이거 아메기도 논비먹당 듣겨본 생각이 자꾸 나그네 난 해구이건 좋아질 않냐 인형이네 하영모사 아이고 그건 논비롬이신걸 좀 해봐바게 사사고 본채껏 나도 안그네 짐장짐치할때도 논비르허연 짐치허영먹고 장현이도 또 저 알타리로허연 그거 총각짐치에이노난 그땐 또 수왕수왕허되는 맛좋게 먹고 이건 알타리로허연허는 짐친 그것대로 그 맛이 쉽고 이건 양 그 아박말맛다나 점이 저 무슨 화살 조갑해도 이걸로 이 푸른잎을 아박다랑 해봅사 푸른잎 이걸 먹어줘사 푸른잎은 만원짜리 아니냐 아이고 걔는 그냥 먹어주면 이거 원기회복에도 좋고 혈압도 내려와주고 이거 보통 휴능이신 채소가 아니우다기 그거고 저 어디 괴깃집을 가도 점 괴기먹당 링크랑끝하믄 요거 국수로 마무리하믄 하간집이 서이 여름나가믄 이거 국수들레인 풀자님 수각이 아이고 박사님 모르는게 있어서 동파르네 식당도 아이고 인형 하영 드심게 저 여름남인 콩국수 개시 이걸로 맹긴 국수 개시 더 크게 부쳐들게 산저럽게 먹으란들 장시하지 않니 수각이 만했구이 안좋으니까 인형 하영 먹고 김우국 그 옷살 퍼른거 말한 괴기도 썰 좀 솔망 먹고 좀 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진치엔 저 괴기 먹는 것보다 화살 익음인 국물량 이번엔 화살 하영랑 국물을 물짐치 저 하영허진 임수다게 아이고 아들도 그런건 아방아니 물려도 좋쥬 그저 먹어도 먹어도 족족먹어서 아주 술을 제법 자셔노난 이 짐치 국물이 해장이 되엄지 임수다게 풀난거죠 하여간 하영 드심게 걔는 어머니 엄마 função 어머니 해준건 이 집 먹음인 이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시원하게 군사발 먹음인 겅 주읍이다 어멍 졸라크게 국가한테 기억이여 나 큰 통으로 혼통이여 보내크멜 술이랑 옷을 줄이라 이 어멍 겅 구라수다 아들신더래 겅은 중이나 앞서게 알아서게 날랑 이래 저 놀이룽헌거나 썹으로 혼장만 줘 아이고 술은 썹하지 마라 놀이룽헌걸로 요작이 그자 돈 오만 원 신사임당 하도 노래 불렁 그거 준건 또 어디간 이거 다 녹여먹은 또 놀이룽헌거여 모른거여 또 거느리 왕상을 그 국가에서 주는 돈 나의 놈으로 아니면 뭐 초장 오는 거라이 그 문짝 주커메 이래 온 두하장만 초박이 국가에서 그건 세대주가강 받아오는 거 이 사람아 그 양 국가에서 주는 돈 그거 신청하지만 앞서 그거 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신데 희사할 생각을 이해도 이 아방 뚬식을 그거 양 저 사무장신들에 우린 좋지 않여 그 애는 벌써 예약해수다 아방 가도 아무것도 주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각 세대주가강 이사름아 모든 이사름아 그 저 신건 나한테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 이사름아 이재름아 이재민 세대주야 세대주 나면은 나 희사 그냥 저 국가에 다 고락 놔두시는 아방신들이 울 거 없고 저 아방 강 저 세우젓 오천원에 치면 강 상 없죠 그거 이거 할 땐 이거 놓치 저 세우젓 토슬로 와사여 강 우천원에 치 상 없어예요 오천원 예 이심해 세우젓 눈 닮은 소리 오지 마라 그래 이리 혼장냐 안 내놓을 거냐 이리 진짜 어수다게 요작이 타가던 또 돈 없만 오는 어떤 출연 이짐신고 명을 끄라 진짜로